교재 보시면 이제 그 오전 오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저희가 오전인지 오전 오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저희가 이제 얘를 24시간 대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건문을 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5조 넣은지는 시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hour 가지고 알아보는 겁니다 hours 가지고 하시면 되고 if 문장 써서 if 만약에 hours가 hours가 10보다 적다 적다 12, 10보다 적으면 이제 hours를 이용해서 오전입니다 라고 알렛 알렛 쓰셔가지고 이 정보 한개 찍어도 되니까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그렇지 않으면 else죠 그렇지 않으면 else else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알렛 쓰시고요 오입니다 라고 쓰자고요 오입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뒤에 세미콜론 예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저장하시고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이제 오후가 되겠죠 자 브라우저로 이제 그 보호키 누르시면 시작합니다 오전입니다 10인데 오전입니다 12시다 12시인데 12시보다 적으면 10이 아닌가요 현재 네? 아 오전입니다 오후입니다 여기도 오전입니다 오입니다 예 잘못된 쓰레기 같은 정보를 보여줬네요 F1 눌러서 시작하시고 예 오입니다죠 오입니다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브가 됐습니다 오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조건문으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if 문장 쓰시면 if 문장 가로를 갖고 사이의 조건 아시겠죠 true냐 false냐 여기 연설하면 true냐 false냐가 나옵니다 true 또는 false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문 한개 처리문이 여러개면 어떻게 해라 중괄열고 중괄열고를 묶어라 아시겠죠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처리문 한개 세미콜론까지 else가 나오면 if 문장이 끝난게 아니다 아시겠죠 if 문 처리가 되다가 else가 나오면 if 문장에 끝난게 아니고 else 바로 else if 또 붙일 수 있죠 else if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else 뒤에 그렇지 않을 때에 이제 처리문 한개 처리문이 여러개면 중괄열고 중괄걸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아시겠죠 뒤에 있는거 하나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문장은 if else 문까지가 원래 하나의 세트고요 그럼 다 끝나면 맨 마지막 잡았을 때 끝났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거죠 되시겠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비교할 때에 저희가 이제 한개를 써보시면 if 문장 한끼만 테스팅해 드리겠습니다 if 쓰셔가지고요 쓰시고 그 10 equal 10 쓰시고요 이게 맞으면 alert 쓰시고 예 저희가 10 equal 10은 같습니다 10입니다 입니다 같다 은 true true 입니다 쓰겠습니다 true 근데 여기다가 인용보호를 한개짜리를 한번 찍으면 문자를 바꿔요 문자를 바꾸면 이렇게 true 입니다 라고 쓰는거죠 같다 같으니까 equal 두개 쓰셔야 됩니다 두개 비교 equal 비교 두개 이렇게 예 그 equal 한개 쓰면 이게 입력을 하는거죠 아시겠죠 네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그 도 한개 붙이겠습니다 else false 입니다 붙이겠습니다 alert 해가지고 세미콜론 찍으시고 맨 끝에 그럼 true 에 반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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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됐죠 그 밑에도 찍으시구요 인용보호 한개짜리 찍은거 false 라고 한개짜리를 짜는 false 입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 자박스 시작을 했구요 오전 오입니다 나왔구요 이거는 true 나와요 이걸로 숫자인거죠 인용보호 안찍은거와 그 숫자 20과 숫자 10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하나마나 여러분 툴인건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요 그럼 얘도 true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와 인용보호 찍은거 true 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아 문자를 비교할 때 값으로 그냥 비교해 버리고 맞는구나 라는걸 알 수가 있으시구요 그래서 이렇게 윗걸 두개 쓰겠습니다 요거는 true 이구요 얘도 true 입니다 얘도 true 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짜리가 나오는거에요 3개짜리 3개짜리가 나와서 원헨델을 쓰시고 equal 3개를 쓰시는거에요 이걸 3개 3개를 쓰셔서 사용하시면 둘 셋 3개짜리를 쓰시구요 새로고침 할께요 새로고침 하시면요 자박스 시작을 했구요 맨 처음에 5입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true구요 equal 2개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문자열과 결과값이 같으면 출력되는게 같으면 같은걸로 처리된다 자박스 키트에서는 아시겠죠 출력되는게 얘도 10으로 출력되고 얘도 10으로 출력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true 라고 처리가 된다 확인 누르는데 이런건 펄스가 나옵니다 equal 3개로 타입하고 타입도 같은거 같다 출력했을 때 결과만 같아야 되는게 아니라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도 같아야 합니다 라고 비교할 때는 equal 3개를 쓰는거에요 아시겠죠 자바에는 없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겁니다 이게 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장 썼는데 여기는 이제 그 출력되는 결과가 같으면 출력되는 결과가 같으면 같으면 equal equal 2개로 비교했을 때 2개로 비교하면 비교하면 true가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true 가 나온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타입까지 비교하려면 데이터 타입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equal 3개를 쓰는거에요 그 출력 결과와 출력 결과와 이제 타입 타입도 같아 자 같으면 같으면 비교하면 같으면 비교할 때는 equal 3개를 써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를 써서 비교를 하시면 되구요 비교해야 true가 나온다 true가 나옵니다 됐죠 예 요거는 저희가 문자여라고 숫자가 같다고 나와지거든요 같다고 나와져서 이게 이게 있었는데 true equal 2개로 비교했을때는 true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결과 출력된 결과도 같은데 타입도 같아야 한다 라고 하면 equal 3개로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타입도 같아야 한다 자바는 비교조차 안된다 상종을 못한다 아시겠죠 자 비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시면 이제 이제 그 저희가 true 인다 false 입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고 그냥 리터럴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 그러면은 10은 true입니다 그래서 10은 false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지금 요거는 그냥 리터럴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숫자 리터럴 숫자 리터럴 비교 비교 이렇게 되시는데 전화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거는 알러서로 찍히니까 컨설터를 찍을까 새로고침하시면 이제 계속 계속 눌러야 되죠 equal equal 2개에서 문자열과 숫자로 true입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 3개를 쓰면 false입니다 타입도 같아야 되는데 타입이 틀린거죠 그리고 10은 true입니다 리터럴 10 자체는 true로 보는거죠 true입니다 그 숫자인 경우에 이렇게 그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는 숫자만 가지고 true냐 false냐 이렇게 되시구요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 true입니다 여기다 0을 써보겠습니다 0 0은 true입니다 0은 false입니다 이게 없는거죠 전 숫자가 없는게 0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있는거는 true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0은 false입니다 이게 없는거죠 전 숫자가 없는게 0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있는거는 true 숫자가 없는 0 0이 없다는 숫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없는거는 false를 찍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 값도 테스팅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true냐 false냐 이런거 지정할 수 있는데 해 볼 수 있는데 과연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0인 경우에는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확인 좀 하자 그냥 10은 true인데 0은 false입니다 마이너스 10은 true가 돼요 숫자가 있는거죠 숫자가 여기 있는데 크기가 있다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true 여기도 true 딱 여기는 false입니다 중간에 얘는 0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숫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크기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0만 false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는 true로 나온다 이거 자바스크립트 특징입니다 자바에서는 이거 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비교가 안되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 위에거 좀 주석처리 하겠습니다 알러서 써 뭐 주석처리 하려고 했더니 이 부분에 붙어있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율에 대한 여기 숫자 숫자 숫자리터럴에 대한 비교입니다 숫자 리터럴의 비교 할 때 0일 때는 요거는 0이 0이면 false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true true 가 나온다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이랑 상관없이 0이 아니면 false 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율에 대한 눈자 문자 리터럴 리터럴의 비교 으 으 비교 이렇게 쓰시고요 으 저희가 이풍장에 붙여서 그 이렇게 이풍장 붙였는데 여기다가 그냥 상단표 두 개를 찍어요 네 그래서 알라 쓰시고요 아 여기 위에 그 복사 부처는 그냥 낫겠네요 그냥 그냥 쌍따별 두 개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쌍타옴표 두 개 찍는 것을 출력하기에는 쌍타옴표 안에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살래시를 써줘서 쌍타옴표 두 개가 실력이 되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쌍타옴표 두 개 찍어서 쓰시면 이게 트루인지 펄스인지 이런걸 알아볼 수 있는데 되시겠죠 알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새로고침해 보시는 거죠 자 새로고침하셔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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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눌러야 됩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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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은 펄스 마이너스 7은 트루 쌍타옴표 그냥 찍으면 얘는 펄스로 인식합니다 펄스입니다 찍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아무거나 한 개 더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한 개 집어넣어서 지금 여기다 한 개 여기다가 A 블랙크 띄워도 되고요 A 그냥 A 쓰면 A가 트루인지 펄스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true A false 되셨나요 자 새로고침하겠습니다 F 누르시고 예 하시고 지금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쌍타옴표 찍어서 아무것도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이 진짜 넘어갔어요 콘솔로 찍을 거 예 이렇게 해서 그 쌍타옴표 그냥 쌍타옴표 그냥 찍었을 때 쌍타옴표 그냥 찍으면 false 근데 이렇게 A를 찍으면 true 입니다 true 라고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 이 경우에는 문자열리터럴을 비교할 때는 얘는 문자리터럴 문자열에 대한 문자열에 대한 문자열에 대한 리터럴을 비교할 때는 얘는 이제 그냥 쌍타옴표를 찍어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나와 나눠지고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여기는 A 이렇게 찍은 경우 A 찍어서 사용 경우 돼요 여기 랭스가 여기서는 랭스 랭스가 0이면 0이면 펄스가 나온다 펄스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뭐가 나와요 트루가 트루가 나온다 트루가 나온다 그 요런 코딩도 많이 짜게 돼요 문자열인데 걔가 문자열이 있을 때 그냥 랭스를 비교해 봤더니 랭스가 0이다 이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걸로 봐서 길이가 0인 거 봐서 걔는 이제 펄스가 나오게 처리가 되고요 if 문장을 그냥 물어봤을 때 아시겠죠 그 랭스가 랭스가 0 이상 아 0 이상 1, 2, 3 1 이상으로 0보다 크면 크면 걔가 이제 랭스에 해당되는 게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아 그 트루가 나오는 0보다 크면 트루 0이면 벌써 되셨나요 네 어 그 ifs 문 만들 때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입니다 요렇게 하는 것은 literal 비교해서 쓰는 거는 요건 자바스크립트 물론 literal이 아니라 변수로 썼을 때 10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특성입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이렇게 써서 나오는 거죠 민철별 비교도 마찬가지 되시했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코딩을 작성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